안녕하세요. 우리 또 만났네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수요일 우승자 다정다감 레지던트 임선혜입니다. 방송 후에 주변에서 아니 니가? 아니 너한테 그런 면도 있었어? 하는 반응인데요. 저도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쟁쟁한 도전자들 사이에서 우승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다시 찾아온 시간 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이 벅찬 도전의 느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혜였습니다. 평소에 느리게 뛰던 심장이 빨리 띕니다. 들썩 들썩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을 수가 없네요. 네, 우리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소풍 가기 전날 밤 모습입니다. 내일은 비가 올까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그 많은 걱정, 설레임에 잠들기가 쉽지 않았죠? 요즘 나를 그렇게 설레게 하는 게 있던가요? 익숙해진 일상에 늘 하는 일, 안정심박수 60에서 100 사이를 지켜주는 내 심장. 진정 앞으론 우리의 심장이 두근대는 이유가 심질환밖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이 옷 저 옷을 갈아입으며 스타일링하던 멋쟁이들이잖아요? 소풍에서 뽐낼 장기자랑을 준비하던 낭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들 앞에 주저없이 나서던 자신감도 있었잖아요? 우리 오늘 소풍 한번 가보죠? 일상에서 가슴 뛰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소풍입니다. 저는 오늘 SBS로 소풍 왔어요. 가슴이 엄청나게 뜁니다. 다들 소풍 가실 마음에 준비 되셨나요? 자,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매일 저녁 8시 40분 140번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지나면 제 예쁜 여자친구 뽀미가 탑니다. 새하얀 피부는 아니지만 맑고 깨끗한 얼굴을 갖고 있고요. 쌍꺼풀진 큰 눈은 아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모델처럼 늘씬하진 않지만 아담하고 귀여운 체구를 가진 그녀는 나만의 여자친구죠. 그녀는 절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녀의 이름을 모르죠. 그냥 다만 제가 그녀를 뽀미라고 혼자 부릅니다. 왜 뽀미냐고요? 우리 뽀뽀뽀 뽀미언니 알잖아요? 버스에 타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어릴 때 동경했던 뽀미 누님처럼 귀엽게 웃는 그녀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거든요. 그녀는 특히 통화를 하면서 잘 웃는데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어질어질하죠. 그녀에 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학생인지 회사원인지 옷차림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더라고요. 가방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회사원이겠지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남짓 멀리서 바라만 만든대요. 올 가을이 가기 전에는 용기내어 꼭 마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뽀미야 오빠가 간다. 자 이렇게 해서 내버려 도전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코멘트 안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죽겠어요. 이런 감정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사연만 들어도 안정신박수 100회를 사뿐히 넘기는데요. 왜 사랑은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연남의 운명은 아마 버스 안에 그녀일지 모릅니다. 여자인 제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누군가 나를 그렇게 눈여겨봐주고 좋아해준다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저 내려요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땐 DJ가 보통 라디오에서 선물 쏘던데 정식 DJ가 되면 제가 선물 쏩니다. 사연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박수! 임선혜 씨입니다. 공감하는 데 있어서 라디오처럼 좋은 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공감 DJ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빠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양정인 과장님 방송 보고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윤은 결혼 축하하고 오늘도 듣고 있을 선희야 중복 투표는 안 된대요. 문자는 하나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SF 멤버들은 Forever 사랑합니다.